김명수 합참의장이 롯 바우어 북대서양 주약기구 군사위원장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김 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북 간 군사적 연대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롯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회의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회의 참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의 인퇴 파트너국 고위급 인사 등이 초청됐습니다. 한국은 김합참의장을 대리해 황유성 합참 차장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김합참의 대리해 황유성 합참 차장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